일단은 음... 사이코께 궁금하긴 한데 아다치거 먼저 볼게요 아다치의 키다리 아저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궁금하고 사이코 얘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쓰레기 남자친구 이걸 이야기를 어떻게끔 해질까 재미있었지 아 저구촌 좋지 어? 오래 뵐 때는 다른데로 나가는구나 오씨 신선해 뭐하나 신 메뉴도 좋지만 대식도 없네 아니 너무하... 알았어요 일단 돈 내는 사람이 중요한거니까 어? 개다 아다치 뭐... 다... 탁... 탁... 오오이 다가... 바카 요새 이 풍선은 시산관이 없는 것들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치그치 너무 이상하지 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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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이치 아이치 사기시노... 하세가와라 하... 아... 그전에는 실패했지만 그야마로티시 산가의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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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 왠지 이 쇼 아이치 house 아니 어... 근데 바로 지를 줄 몰랐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표현할 줄 알았더니 아... 진짜로... 불길한 예감은 어떻게 빗나가지를 않나요? 하아... 타카쉬... 왜 이랬어... 심지어 쎄! 오예 오예 버스베이 풍신 흥왕 버스베이 하아... 대약한데? 등기 스턴이 걸려거든 야 니네 왜 이렇게 멀리 라인이야 그런 라인이야 이건 아가치가 빡치니까 아... 플래티넘 핑보드 이거네 온몸 던지기 개혈방입니까 이렇게 무슨 개고생을 한거야 뇌신의 부정? 저건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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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이 20년간의 기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쟤가 타카시야?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바로 속았... 앗 이렇게 자랑이谷지 않겠지? 잔이잉 유행 한달의 기회가 되onos portfolios 글쎄 유행한 예정 그러니 정리를 합니다 지적은 마을 통해서 서로 다르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분이 내가... 이 분이... 당신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내가 공수님을 이어가고 싶어요. 제가 학생이 두 분을 원하는 데서 공수님은 제 분이 없었고 진필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가르치고 내가 내가 그리워졌어요. 타카시군이 시산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하세가워 하세가워 아니 어렸을때 한번 만났다며 그걸 아직 기억해? 이전까지 기억해 오늘의 이 상황은 아따라 이 상황은 아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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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 아삭아 아따시아 아삭아 아따시아 그런 일을 통해 저는 저는 제가 체포도 수행을 받았으니까요 우.. 우줬어? 체포도 수행을 받았을까? 네, 어제 수행을 받았음 오! 좋았다! 정말 정말 좋았다! 시원해, 아라치님이 제거하기로 했고 무슨? 저거는 여기가 없어 저거는 미친 일이 없어 하지만, 저는 이제 여행을 제거해야지 잠시만... 전체 이 Finan은 마지막으로. 소빈을 날려주세요. 윗, 그렇구나. 그 이상의 Intense에 결정되면 불안치고 조절할 수 없어. 올해는ن越으로도 좀 자신될 것 같을 것 같아. 그럼... 소빈을 날려주세요. 농담이지. 어.. 힘들어하는 거 알았을 거 아냐, 쟤도 아이고, 이건 뭐 저어촌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진짜 힘들었겠지, 뭐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타카시 나이가, 그래봤자 한 스물여덟쯤 아냐, 서른까지 해보겠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지? 그때 한 4년 정도 더 내야 된다? 하면서 아다치가 놀랬었던 것 같으니까 대충 스물여섯이라 치면, 금방 합격했네 흠흠 소시 소왕이다 나 자, 곽각유가이니 뭐 이빨 놈을까? 네 최고의 아이빵니 간파이 간파이 잘 됐다 아 메드타시 메드타시 응 아다치와의 유대 5레벨 찍었어요 유대기 날개 쏘기의 극을 습득했다 유대기 한번 보러 가야죠 그치? 가자 사이코 유대드라마를 바로 보고싶지만 이거는 이제 예의상 봐야되요 야 어딨냐 어? 이거 잡으면 되겠다 현상에서 사이코도 잠시 빠져봐 용기의 펜던트 중인데 그치 뭐야 레벨이 왜이렇게 높아? 뭐야 이건 4,5서클 마법쯤 될 것 같은데 야야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임마 야야 왜이렇게 약해 어디있어 야 같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야 이기씨 필요할땐 없네 여기임두 여기임두 이 덱이 날갯쏘기에 끄는거죠 어 이거 용사무기 잖아 개 잔인하지 않습니까 잡아놓고 배트로 대가리를 후로쳤어요 암튼 좋은 연출 잘 받구요 임팩트는 솔직히 남바거보다 조금 딸리는데 그래서 너카파트 바꾸겠습니다